안녕하세요 제가 요즘에 아침에 해먹는 식단 좀 보여드리려고 이게 진짜 진정한 탐단지 일단 저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구마 얼린 거를 많이는 너무 안먹는게 좋으니까 조금만 난 걸로 한 4개정도 요렇게 4개를 전자렌지에 돌려줍니다 전자렌지에 돌릴때는 항상 전자렌지 전용용기 부셔야돼요 요정도 이렇게 살짝 돌려준 고구마를 눌러줍니다 땅 그러면 약간 요렇게 짓눌려요 요렇게 요런식으로 짓눌러준 다음에 제가 저번에 양파찹을 철어놨거든요 그냥 생양파 찹찹 썰어주시면 돼요 요거를 여기다가 그냥 부었습니다 짠당 이게 양파가 들어가면 약간 피자맛? 같이 나더라구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두형으로 이렇게 그냥 뭐 갑자기 먹으면 다 똑같으니까 그리고 계란 계란을 이 위에다가 예쁘게 올려줍니다 그리고 피자치즈 피자치즈가 이제 지방이죠 어쨌든 그래서 고구마, 탄수화물, 계란, 단백질 그리고 치즈까지 해가지고 한단지 치즈는 많이 안 넣는게 좋겠죠? 그리고 항상 뭘 먹기 전에는 당연히 그린몬스터 먹어야죠 그린몬스터 그린몬스터는 하나씩 그리고 다 먹고 나서도 그린몬스터 꼭 식구용으로 먹어줘야 돼요 그러면 기다려볼까요? 짜잔 완성됐어요 치즈가 살짝 더 익히면 더 맛있으니까 조금만 돌리고 위버전으로 구워주랑 바로 아침 식단 짜잔 예쁘죠? 이렇게만 해 먹어도 진짜 탄단지 딱 채울 수 있거든요 자연수로 이렇게 어두컴컴한 데서